하하하하 개알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유툰 파스타에서 나 역할을 맡은 권겸민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작품의 미자 역할을 맡은 김보나입니다 네 저는 왕샤 역의 권정훈입니다 네 이 작품은 박상영 소설가의 원작을 가지고 국립극단 제작의 작품인데요 가장 많이 요즘 듣게 되는 말의 보편적 사랑에 대한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후기도 그렇고 우리가 작품을 하면서도 그렇고 특별하지 않다는 존재를 더 내세우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 안에서의 소수자와 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어 망한게 아니라 완성된거야 웃고 떠들고 술이나 먹고 섹스나 하고 죽을 줄이나 아는 동성애자들이 웃고 떠들고 술이나 먹고 그런거 샤넬이니까 그냥 그런게 좋아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거 다른걸로 대체될 수 없는 것들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작품 끝나면은 여행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다닌 여행 중에서 가장 짜릿했던 여행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바라보게 해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보편성이 어떤 식으로든 대체 불가능하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을 잘 바라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평등한 시각으로 저에게는 국립단에서 할 수 있는 합의된 이 작품이 되게 큰 의미예요 돌아가시게 된 돌아가신 분 소수자분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사에 그런 그런 생각들이 들어 오는 것 또 들어오지 않는 것 동시에 감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 되게 큰 경험으로 다가와 오는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에 극장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극장이 갖고 있는 매력은 그 어떤 예술작품으로도 대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좋은 작품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쓰고 있지만 마스크 안에서 다 이렇게 웃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마스크 속에서 웃는 모습을 서로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응원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응사 응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한 번 치고 끝낼게요 하나 둘 셋 알겠어요 하나 둘 셋 해결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